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금은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했고 또 때마침 우리 시장의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거 보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결국에 공모 청약 스타트합니다.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몰릴지 시장이 어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 부진한 1월달 시장 부진한 거는 지금 LG 앤솔에 투자하시기 위해서 다들 지금 기관에서 팔은 것들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면 진짜 블랙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면서 일단 수급에 좀 영향을 준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청약을 하고 27일 날 상장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경의선을 타고 간다는데. 경쟁률이요. 어마어마하겠죠. 1,023대 1입니다. 기관만 보면요. 그러면 SK의 이전에 기록과 SK IT 테크놀로지가 1,883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공모주 주문 총액만 1경에 1경 5천조. 이게 신청 수량만 해도 473억조. 지금 이번에 나온 게 4,250만조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대단한데 이런 인기의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배터리주가 이렇게 오르고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예지만 항상 배터리주를 우리가 평가하고 할 때는 CATL을 항상 비교점으로 놓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1등이 CATL이지만 2등이 LG화학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CATL이 전체 시총이 얼마냐면요. 250조예요. 25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13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일단 영업이익은 그쪽이 좋습니다만 영업이익 좋은 건 다른 게 없이 중국에서 많이 팔고 보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해에만 CATL만 보면 68% 오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LG엔솔이 수주 잔고가 지금 260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의무보유라는 게 사실 의무보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는 못 파는 건데. 상장하고. 이게 괜찮아요. 지금 77.3% 의무보위기관이 갔거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전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배구조를 보면 LG화학이 대주주죠. 그다음에 자사주가 거의 85%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은 14%밖에 안 되고 의무보위 확약 제시 비율도 70.3%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합니다. 왜 좋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최근에 IPO한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거든요, 160%.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확약 비율이 59.9%였어요. 그런데 크래프톤을 보시면 크래프톤 지금 마이너스 그때 9% 나왔잖아요. 거기는 청약 의무보위 확률이 2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일내라고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과연 이런 물적 분할이 과연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증시의 어떤 교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명히 이번에 나타내지 않겠느냐 해서 경의선 타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 내일하고 청약을 하는데 굉장히 눈치 경쟁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증권사가 너무 많습니다. 7개죠. 지금 7개에서 하고 있고. KB를 비롯해서 미래스의 신한, 대신 다 있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KB가 물량은 제일 많습니다, 24%. 그다음에 신한과 대신 1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 이런 데도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기업 계좌가 너무 많고요. 그렇다면 계좌 수도 작고 물량도 괜찮으면 대신과 신한을 지금 많이들 추천들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5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내시면 두 주 정도 타실 것 같고. 비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가 63대1 나왔으니까 1억 정도 넣으시면 한 7개 정도 타시는 부분들로 지금 가는데 굉장히 19일 오후 마감 시간까지 증권사별로 경쟁률 보면서 이거는 진짜 운에 맡기셔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그런데 복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 가족들 다 지금 모으셔서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청약에서도 지금 100조 이상의 청약 증거금이 지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체의 지금 25%, 1,062만 주가 지금 일반 청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증권회사를 통해서 지금 나누기가 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러면 우리가 관점이 어떻게 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1번 제가 보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총 100조 조달할 수 있겠느냐. SK하이닉스 넘어설까요? 하이닉스가 95, 96조니까 그건 넘어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112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의문점을 달아봐야 되는데. 아니 그냥 상장하는 것만으로 3위 가는 게 이게 좋으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항상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시총 100조 달성 여부라고 써놓았지만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건 따상 가는 예예요. 그렇죠. 따상을 가면 30만 원에서 따상을 가면 78만 원입니다. 그러면 48만 원의 수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앤솔의 비교 대상은 CATL입니다. CATL과 지금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차액 실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갖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얼마만큼 대형주하고 이거를 교체를 할 것인가. 지금 이러면 MSCI부터 FTSE 다 지금 박혀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가장 우울한 소리입니다만 LG화학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3대 관전 포인트라고 지금 여겨지고요. 하여튼 CATL과의 비교점에서 보면 굉장히 갖고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 좋을 그런 지금 시총 100조의 새로운 기업이 나타났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죠? 계좌도 여러 노하셨고 현금도 아마 챙겨 놓으셨을 겁니다. 오늘 내일 한번 경쟁률 보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증권사 잘 골라서 한번 받아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